하나둘 하나둘 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에 달아 넣을게요. 참고로 2부는 무편지 뿐입니다. 그럼 봅시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달살기 글쓴이입니다. 오늘 도저히 일이 손이 안잡혀가지고 저희 대표님한테 저 오늘은 일찍 가보겠습니다. 이러고 나와가지고 여친이랑 통화를 좀 했어요. 그래 일단 내가 너 10년 동안 고생한 거 잘 알고 있고 너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야 아니 내년에 결혼까지 잡혀있는 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좋지도 않은 이 마당에 그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까지 꼭 그걸 가야겠냐? 너 내가 타고 있는 이 차 20년 된 거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알고 있지? 그럼 나도 내가 모은 돈으로 차 사도 되는 거네? 어? 만약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면 너는 날 이해하겠냐?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미쳐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오빠도 오빠 하고 싶은 대로 해. 근데 내가 여행 좋아하는 거 오빠도 잘 알고 있잖아. 내가 여행 가는 거 말고 다른 곳에 돈 쓰는 거 봤어? 이런데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. 여친은 평소 소비를 잘 안 해요. 근데 여행은 좋아했습니다.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1년에 최소한 두세 번 정도 동남아든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든 짧게나마 다녀왔고요. 그러다가 자기 고딩 때 친구들 고딩 동창이죠. 얘들이랑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취소되버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에 친구들 하나둘 결혼하버리고 가니까 유럽에 갈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더욱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반드시 갈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. 아니 그래 뭐 가는 건 좋아 좋은데 우리 경제 상황 이게 여유로운 게 아니잖아. 너도 잘 알고 있잖아. 꼭 그렇게 그 비용으로 다녀와야겠냐?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 그럼 좋아. 내가 양보할게. 나 혼자 2주만 딱 다녀올게. 이러더라고요.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가관입니다. 비행기 값이랑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비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. 이런 말을 해요. 한마디로 돈 천만 원 쓰고 오겠다 이거죠. 결국 여기서 제가 터져버렸습니다. 야 너 지난 10년 꼬박 일했지? 나는 고등학교 대학교도 일하면서 다녔고 그것까지 다 합치면 15년을 단 한 번도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. 회사 이직을 해도 그 사이에 쉬는 기간 없이 다 일하고 그건 너 다 알고 있잖아. 그리고 지금은 서로가 좀 더 아껴야 될 그런 상황 아니냐? 어? 우리 결혼한다고? 이렇게 언성을 좀 높였어요.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니 오빠가 나 자취하는 거 잡고 본가 들어가서 돈 모으라고 해서 본가에 들어왔고 나도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런데 겨우 이 정도도 못 봐주냐? 등등등. 얘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하나도 모르더라고.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냈습니다. 야 너 정확히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냐? 어? 그래 지난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별로 돈 안 썼지? 안 썼는데 그런데 말은 똑바로 해야지 월급 자체가 적어가지고 이거는 안 쓴 게 아니라 못 쓴 거 아니냐? 어? 지금 네 상황에 유럽 여행 간다며 돈 천만 원 이상 태울 그런 형편이냐고 지금? 그럴 여유가 어딨어? 너 모은 돈 5천도 안 되잖아. 어? 내 말이 맞지? 나는 말이다. 학자금 생활비 전부 내가 내면서 15년 가까이 일해가지고 그래도 2억 모았다. 중간에 주식한다고 몇 천 까먹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또래 남들만큼은 모았다고 자본을 해. 아니 너 나랑 결혼하는 거 잊고 있는 거 아니야? 까먹었냐? 등등등. 계속 한숨을 쉬면서 화도 내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. 사실 제가 평소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인데 이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미쳐버리겠는 겁니다. 그래서 소리를 좀 빽빽 질렀는데 얘가 갑자기 울어요. 막 질질 짜른 거야. 거기다가 그거를 얘네 아버님이 퇴근하면서 그러니까 당신 딸이 우는 걸 본 겁니다. 얘가 갑자기 어? 아빠? 이러면서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눈치를 깠죠? 그래가지고 야 너 진정되면 나중에 니가 전화해. 이렇게 톡을 남겼는데요. 얼마 뒤에 아버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아니 꽁서방 이게 뭔 일인가? 이렇게 물어보셨고 저는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어요. 그랬더니 어 이거 그런 일이 있었는가?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이 거지 같은 년 이거? 어? 여행이고 뭐고 다 취소시키고 또 취업도 시킬 테니까 조금만 참아보게. 네? 이러면서 꽁서방 정말 미안하네 라며 당신이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. 이러니까 제가 여기서 뭔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?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래서 얘 아버님 알겠습니다. 이러고 여친한테 다시 카톡을 보냈어요. 너 잘 들어라. 너 만약에 이번에 놀러 갈 거면 나도 똑같이 할 거다. 내가 모은 돈 너하고 할 그 미래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. 그리고 나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제 더 이상 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럴 나이도 아니니까 너도 지금 이거 허투루 듣지 말고 단디 잘 생각해가지고 답장해라. 이렇게 톡을 보낸 뒤에 맥주 한 캔 까면서 글 쓰는 겁니다. 여러분이 주신 지난 댓글들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요. 아무래도 제가 설거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인정하겠습니다.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래도요. 여러분들 덕분에 정신 차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. 예. 최종 후기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무래도 이번 글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. 나 진짜 너무 쪽팔려서 그냥 쓰지 말까 하다가 전날 진심으로 조언 주셨던 것들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좀 남겨봅니다. 솔직히 뭐 퐁퐁이니 설거지니 뭐니 해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을 함께한 여친을 단번에 내치는 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. 바보 같지만 실제로 그랬어요.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제 인생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얘한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. 첫 번째. 이번 여행. 그래. 다녀와도 좋아. 좋다. 다만 유럽 말고 조금 가까운 곳. 일본 같은데. 그리고 줄여가지고 짧게 갔다 와라. 그런 대신에 우리 신혼여행을 예정보다 더 멀리 더 길게 가자. 참고로 저희 신혼여행은 원래 일주일로 잡았어요. 이거 우리 대표님한테 말하면 최소 2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. 솔직히 이 정도면 우리 둘이 같이 유럽에 갈 수 있지 않겠냐? 이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나는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가고 싶은 거고 그리고 나 혼자 한 달을 가고 싶은 거라고 신혼여행으로 같이 가는 거랑 나 혼자 여행 떠나는 건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그래? 그럼 좋아. 너 혼자 유럽 한 달 가라. 그리고 이거 너 퇴직금 포함해가지고 모은 돈 4천 중에서 4천입니다. 4천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쓰는 거니까 나도 내가 모은 돈 2억에서 4분의 1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다 할 거야. 이랬더니 그래 뭐 오빠 마음대로 해.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쓸 건데 어디긴 어디야. 우리 부모님 집 인테리어 리모델링 할 거야 내가. 20년 넘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참에 싹 다 바꿀 거야. 물론 전해 주신다고 했던 그 1억도 안 받아 올 테니까 너 그렇게 알아라. 이랬더니 딱히 반응은 없고. 아니 내가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? 이러면서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. 또 울어요. 아니 왜 울어? 억울한 건 안 돼.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냥 계속 했던 말만 반복을 하게 되더라. 이겁니다. 그래서 그냥 다 포기했어요. 야 우리는 경제관념이 너무 안 맞아.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. 부모님께는 서로가 잘 말씀드리고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. 뭐 대충 이러고 대화를 끝냈는데요. 아무래도 여기가 완전히 끝인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넉넉한 집안도 아닌데 얘는요. 돈에 대한 생각이 사실 별로 없는 그런 애였습니다. 물론 연애만 할 때도 이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는데 결혼을 하려니까 다르군요. 이거는 단순하게 보이는 걸 넘어서 사람 가슴을 짓눌러요. 죽일 듯이. 뭐 그리 됐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저한테 조언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안녕! 설마 이래가지고 또 지팔 짓곤 하는 건 아니겠지. 아! 댓글 1번. 아니 솔직히 한 2주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나이브한 건가? 끌 끌 끌 끌 끌 이거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장수가 유럽이잖아. 기본 예산만 천만 원이 넘는다잖아요. 네 댓글 10년 동안 4천 정도를 모았는데 그중에 천만 원을 해외여행에 태우겠다. 야 이거랑 살면 그야말로 등신이지 뭐. 끌 끌 끌 끌 아니 곤이야? 2번. 내가 인간 본성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겠어. 결혼하면 못할 것 같은 일을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한바탕 꼭 해야 되겠다는 애들은 말이지.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이거 절대로 못 참고 온갖 거지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저지르게 돼 있다고. 그래서 애초에 각종 욕구보다 부부간의 신의가 앞서는 사람들끼리만 결혼하는 게 맞는 거다 이겁니다. 끌 끌 끌 특히 이런 시기에 혼자 유럽에 가서 자유를 느끼겠다더니 이딴 소리하는 거 너무 시커멓 속이 훌이 보이는 그런 거라 이 말이지 내 말은. 저래가지고 배 속에 유럽 종자를 안 품고 오면 그나마 다행이지. 3번. 솔직히 이건 그냥 가치관의 차이일 뿐입니다. 여자 쪽은 흔히 말하는 욜로족의 표본이고 남자 쪽은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살아가는 중인 거죠. 사실 뭐 요즘 남녀 가릴 거 없이 차 사가지고 카푸어대고 또 나오는 월급 꼬박꼬박 명품에 착고라 박으니까 누구랄 것도 없이 뭐라 할 게 없지만 이 남자는 부부의 미래를 위해서 큰 노력을 하잖아. 그런 만큼 저 여자랑은 아예 극상성이야.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. 4번. 아니 근데 잠깐만. 직장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아니 5천도 못 모았냐? 어떻게 될까요? 그마저도 5천이 아니라 4천이라고 합니다. 거기다가 퇴직금 빼면 3천 정도 되겠으니까 미친 1년에 300씩 모은 거냐. 소름더다. 한 달에 25만 원? 2번. 설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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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여자들이 결혼할 때 국룰이 3천이라고 본인은 4천 모았으니까 나는 손해보는 거야.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천만 원을 자기 혼자 쓰려고 하는 그런 거냐 이거? 3번. 남자가 같이 신혼여행으로 가자고까지 했는데 굳이 자기 혼자 가겠다고 바락하는 걸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. 남자한테 돈 쓰는 게 아깝다 이거지. 왜? 자기 손해다 이거야. 자기 친구들은 3천만 원 들고 갔는데 자기는 4천 들고 가기 싫다 이거야. 5번. 내가 말이지 다른 건 그냥 가치관의 차이일 뿐이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존네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남자가 자기 부모님 집 인테리어 해준다는 말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야? 이거는 진짜 참을 수가 없네. 6번. 그래도 여자라서 많이 봐주네 여초니까. 만약에 이게 반대였어봐. 텍스트지만 남자 구조까지 멸망당했어요. 7번. 여행? 갈 수 있어요. 여행으로 뭘 안 해. 아니 할 수도 없는 거지.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 여자도 여행 비용을 빼고 난 뒤에 남자가 모은 돈이랑 자기가 모은 돈이 비슷할 때 혹은 그 정도를 받아올 수 있을 때 이야기야. 남자는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2억을 모았는데 여자는 4천 정도 모은 상태에서 그 중에 또 천만 원 이상을 이건 내 개인 여행 비용으로 쓸 거야. 나만의 선물이라고. 이러면 나라도 알 같겠다. 현타 한 5억짜리 올 것 같아요. 8번. 남자가 하수네. 이럴 땐 그냥 쿨하게 보내주는 거야. 여행을. 보낸 뒤에 여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별 통보를 했어야지. 그렇게 하면 여행도 망치고 얼마나 개꿀이야. 안 그래요? 댓글. 야, 님 좀 친해요. 한 수 배우고 갑니다. 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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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이. 9번. 내가 봤을 때 남자가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 같은데 오빠는 돈 쓰지 마 이러면서 지만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소 과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생활비를 빼가지고 쓰겠다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결혼하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걸 후회 없이 해보겠다는 게 이게 이렇게 화를 내고 뜯어말릴 일이야 이게? 댓글. 그럼 남자가 어, 그래 알았어. 그럼 나도 한 달 동안 나 혼자 동남아 다녀올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거냐? 어, 이거, 까이, 까이, 까이. 10번. 야, 진짜 악착같이 가려고 발악을 하는구나. 아니, 연고도 없이 혼자 여자 혼자 유럽여행을 가겠다고? 뭐 여행 유튜버들 보고 이상한 꿈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? 까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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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이. 뭐, 그렇죠. 해외여행, 유럽이든 어디든 유튜버, 여행 유튜버들 영상 보면 대한민국 치안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. 뭐, 소매치기부터 해가지고 장난 아니죠. 아무튼 그래요. 뭐, 탈출했다니까 다행이고 제발, 지팔, 지권하지 마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